아직도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사람들의 손끝은 봄을 반기고 있습니다. 2013년도 봄 패션 네일 트렌드 한번 살펴볼까요? 2013년 봄에는 핑크 컬러가 유행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섞어서 하기 때문에 민트 컬러라든지 핑크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가 같이 유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화신에 나오는 김희선이 굉장히 그런 네일을 많이 하고 나오더라고요. 작년에는 고현정이 고쇼에서 파란색 네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었어요. 그래서 파란색 네일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. 이번에는 김희선이 많이 유행할 것 같아요. 김희선 네일이. 손끝으로부터 올라오는 따스한 기운에 마음은 이미 봄빛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말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